고맙습니다. 왜 이제 와? 자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알어? 빵 만든다고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tä다 끊어놓고. 난리야. 난리. 엄마! 야, 너 꼴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야, 너 양다리냐? 네? 여기 내팽개치고 다른 가게에서 빵 만들다 왔냐고? 그게 아니라... 카페에 디저트 담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매출 적자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집 케이크랑 빵은 다 만들었고... 그래서 디저트 데코를 초쯔한테 맡기고 나갔다고? 너 여기 들어온 지 몇 달째인데 아직 커피 뽑을 줄도 모르지? 배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형, 오늘 소정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니네 집의 식구가 너 하나야? 가족 챙기는 것도 본인 아까리미를 하면서 챙겨야 될 거 아니야? 헤이! 니들, 그거 놔두고 퇴근해. 마무린 소정이 혼자 하고 가. 오늘 치 일당은 채워야 되지 않겠냐? 아, 형 이거 혼자 다 하려면... 알아들었어? 네. 뭐해! 퇴근들 하라니까! 고맙다. 아, 미치겠네. 야, 너 뭐 그런가서 울고 그래, 어? 아유, 후딱 해치우고 소주나 한잔 빨라, 가자 누가 운다고? 저 안 울어요 뭐야? 다 정리하고 갔네? 참, 그러면서 큰 소리는 그냥 팍! 이러고 말이야, 어? 하여튼 츤데레 라니까 츤데레가 뭐해? 츤데레는, 츤데레는, 어? 아휴, 그냥 말을 말, 아유 씨, 말 안 걸어야지 야, 간판 문 안 해줘 저기다 끝났네 가셨어요? 한 번 갈까요? 안 가? 먼저 가세요 전 내일 재료 준비 좀 더 하고 갈게요 아휴, 내일 준비는 그냥 내일 해 일찍 출근하기 힘들지도 몰라서 그래요 그래? 그럼, 소주는 모레 빨자, 갈게 일찍 가 아휴, 형님 차라도 도울 것 같은데 아, 안 하세요 해외로 봐야 돼요 2, 2, 2, 3, 4, 5, 5, 6, 5, 6, 6, 7, 7, 7, 8, 9, 9, 9, 10, 9, 9, 10, 9, 9, 10, 11, 11, 12, 15, 11, 12, 13, 12, 13, 13, 12, 13, 13, 13, 14, 16, 14, 14, 17, 14, 19,, 17, 18, 16, 18, 17, 17, 17, 21, 18, 20, 25, 26, 21, 25, 26, 29, 27, 21, 21, 21, 21, 29, 29, 21, 20, 25, 25, 26, 23, 25, 24, 27, 25, 23, 24, 25, 2, 31, 23, 25, 25, 24, 26, 21, 아멘 비가 오나? 아닌데 늦은 밤에 누구지? 저 죄송하지만 저희 영업이 끝났는데요 이 시간에 문연대가 여기밖에 없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잠깐 비라도 피하면 안될까요? 네 저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메뉴 개발한다고 만든 빵이에요 스프도 카페 식구들끼리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감사히 잘 먹을게요 스프도 카페 스프도 카페 스프도 카페 스프도 카페 스프도 카페 사랑에 빠질 일이 생길까요? 뭐야, 동물사답이잖아 지혜철이랑 똑같잖아 책 주제에 되게 구체적이네 뭐야, 아직 남아있었냐? 안 끝났어? 마스터... 왜 오셨어요? 주방에 뭘 두고 갔어, 넌. 안 가냐? 지금 가려고요 너는 가게에서 불 켜놓고 책 보냐? 전기세 나와, 집에 가서 봐! 사방에 불은 다 켜놓고 말이야 빵은 딱딱하고 스프는 식었잖아 빵은 딱딱하고 스프는 식었잖아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될까봐 데려다주는 거야 퇴근길에 사고 나면 산재보험 나가 그래, 돈 벗어라 일어날 날이 Covid Bundesliga 또 ㅋㅋㅋ 잘 안됩니다 퇴징 첫번째로 잠시만요 사방에 불 켜고 공평을 이용해보는 게 서울 민국 2의 집 토ppo는 오 gün을 해주는 게 클럽을 이용한 기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헷갈보요 뭐야 아몽 부EX 여러 번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무튼... 저기.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엊그제 떡 돌리면서 인사드렸었는데. 아... 어제 새로 오신 분... 기억하시는구나. 저기, 여기. 저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네? 저, 저요? 네, 남친구 있어요? 없긴 한데... 아, 남친구 없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소정이. 많이 늦었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기... 소정이한테 미안한 말인데... 나... 일 그만두고 싶어. 아주머니... 그동안 내가 소정이 봐서 그냥 참고 다녔는데... 소정엄마 계속 저러면...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다녀. 제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말해놓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휴... 말한다고... 치매 걸린 엄마가 그걸 알아들어. 죄송해요. 아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휴... 요즘 세상에... 소정이처럼 착한 딸도 없다. 내가 이래서 이래서 그 말 못 듣는 것만 알아. 갈게. 네. 고생이 마세요. 엄마, 나 들어간다. 아휴... 예쁘시네요. 네? 예쁘시다고요. 아, 아니요. 자전거 가요. 아, 네.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저 그... 번호 좀... 아, 자전거 제품 번호요? 아니요, 아니요. 그... 그쪽 전화번호 좀. 제... 번호... 왜요? 반했습니다. 수원. 응. 어, 땡큐. 소정 씨, 나 기다렸는데. 네? 저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몰랐어요? 소정 씨가 만든 바나나 케이크. 아, 예. 근데... 소정 씨는 원래 바지만 입어요? 왜요? 아니, 그냥... 어쩌다 실수로라도 치마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맨날 바지 차림이네? 이게 편해서요. 아우, 너... 편한 거랑 이쁜 거랑 완전 상극인 거 알죠? 하이, 편하려고 신겠어? 이쁘니까 신지. 왜 스쿼트를 안 입지? 좀 꾸미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면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아,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만나. 어, 승재! 기역아, 나 물 한잔 봐. 너가 물 한잔 봐. 밀가루 이 황플이 아니야? 응? 뭐가요? 답답하다. 내가 이 황플만 오면 너 때문에 답답해... 아, 내가 좀 팍팍 밀어줘? 어? 15mm로 밀어주시고요. 다 밀고 나면 트리에 얹어와주세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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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아유 씨... 저기요. 네? 케이크 그쪽에 만드셨죠? 아, 네, 네, 그런데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돌려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남자친구 없죠? 네. 제가 남자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무슨...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정말로. 완전 남자. 저 어때요? 저랑 소개팅 안 하실래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당황스럽죠?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나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느낌 있었어. 안녕히 계세요. 야... 사기꾼 아닐까요? 그치? 이거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걸 거야. 왜? 진짜일지도 모르지. 에이, 여기 안나수가 이렇게 떡하니 앉아있는데 안나수도 소정이한테... 천운에 반한다. 아... 그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아... 뭐...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더라구요. 왜 봐라? 컨팅하면 다겠다고 막 약을 치고 그러네? 아니거든요. 요즘 막... 옆집 남자도... 막 나한테... 갑자기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 인증샷이라도 찍어놓지 그랬냐고 해. 에이, 누나. 아, 뭐 적당히 해야 믿지. 그건 오빠다. 오빠야. 저리 가! 미치. 그 빨리 답 줘야 돼, 그런 거는. 아, 아침 다 구워졌는데. 샘플치고는 많이 더 구웠다. 다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지. 지금 얹은 거 뭐야? 한국 전통 꿀이요. 우리나라 특산품으로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요. 맛이... 어떠세요? 써. 네? 쓰다고 마시. 그럴리가... 달텐데... 뒤에 쓴맛이 올라오네요. 요즘 일하기 싫어? 집중 안 해? 집중 안 하는 분 아닌데. 이쪽에 집중을 하시던지. 케이크보단 연애 정신이 팔리신 것 같으니까. 오후구는 웨이로니. 어휴, 소장님 왔어? 네. 피곤하지? 으쌔셔. 네. 아, 네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받은 고백들 사시를까요? 아, 네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다 진짜라고? 뭐라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웃겨 야, 이게 언제 적 사진이야? 음, 메이비 베이비? 이것 좀 봐봐 아, 표정 봐 선배! 또 땡땡이에요 빨리 가서 원두 못 가요 아, 뭐야 형이 나 찾아? 안 찾아요 마스터는 지금 하아 추아주아주 바쁘셔가지고 선배가 자는지 일하는지 관심도 없네요 뭔 소리야 어? 타르트네 음, 괜찮네 잘 만졌다, 야 야 근데 코를 너무 많이 흘렸나? 이게 좀 쓴맛이 나네 내 거 같구나 아휴, 마저 가져가서 먹던지 야, 소정아 너는 화장 좀 하고 다녀 어? 모태솔로 티네냐? 내가 모태솔로는 맞는데요 저 요즘 되게 잘 나가거든요 막 요즘 고백도 미친 짓이 받는단 말이에요 잘 됐네 누나 물 들어왔을 때 너 져 야 야, 여기가 뭐 한강 고수부지냐? 내가 누구 맺어? 그래 인마 물 들어왔다가 노 져는 게 아니야 재수 없으면 떠내려가 임자를 만내야 해 임자 뭐 아무나 사고 있는 줄 알지 임자 없어 뭐? 그렇지 임자는 임자가 있어서 나는 임자가 없어 아휴, 진짜 취했네 소주 방병 먹고 벌써 꽐라야? 들어보낼까요? 어휴, 그러자 오오오오오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야야야, 너 커피를 불러가 너 오빠 말 잘 들어야 남자는 소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소녀 느낌이 나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남자들은 소녀 좋아해 저기요 애인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임자 있어요 썸 타시는 중이시구나 저랑도 썸 타실래요? 아니요 썸 안 타요 우리 카페는요 커피 타요 케이크 만들고 커피 탄다고요? 커피 죄송합니다 네, 마스터 들어갈게요 들어가 순지야 가라 네, 병호야 가자 아휴 깼냐?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인마? 넌 너무 못됐어 내가 하면 된 타르트 나도 엄마 아휴, 슬기다 이거, 넌 야, 야 이거 갖고 싶어 베베 아 아, 아... 아, 소정이! 아직도 여기 있었어? 아, 저 어제 언제 들어왔어요? 생각 안 나? 아, 어젯밤에 젊은 남자가 차를 데려다줬잖아 아, 어젯밤에 젊은 남자가 차를 데려다줬잖아 저거, 사장님? 네 저희 마스터요 아, 내가 너무 사랑해 그날 출근하려고? 늦었어요 이것 좀 먹고 가 웬 케이크예요? 어제 낮에 소정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는 전통 꿀을 얹고 한가루를 얹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세상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 타르트가 아니고 케이크였어 맛있지? 코덱을 들어 일주일이 일주일을 수로 아, 엥, 다이어트 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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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맛있네, 호래네 네, 호래. 아싸. 신주씨 계세요, 신주씨.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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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용해주세요. 저번에 말씀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아, 이거 내가 갖다. 어...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 내가 갖다 줄게.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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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나게 생겼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정하는데, 나 혼자 정하지, 너한테 허락받고 정하래? 허락받으래? 2년이나 있을 거라면서? 근데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우리 승재, 내가 떠나는 게 그렇게 서운해? 아, 진짜 해. 누가 들으면 미국이 바로 못 돕는 줄 알겠다. 아, 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휙 가버리지 그랬어. 미국이냐?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여의가 없어. 그거 알아? 뭐? 야, 너 그거 무슨 뜻이야? 한국말 몰라? 영어로 해줘? 카페 스페셜 케이크 나왔습니다. 대박.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사진 사진. 어, 저기요. 저희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원래 아래들이... 네? 둘, 셋. 아까는 숙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듯이. 아주 여자 손님만 오면 힘이 넘치지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2년. 네. 나 뭐해? 어? 나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그랬구나.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 제누아주는. 오늘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기혁아. 왜?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2년동안 유학 간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네? 갑자기 뭔 소리야? 뭐 무슨 일 있어? 아휴...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여자친구가 유학 가나 봐. 롱디? 아, 나 롱디 별론데. 이 몸에서도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헤어질 거야? 뭐... 기다리다가 지쳐서 헤어지거나, 그냥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 그래. 누나 많이 아파 보인다. 지금 그게 중요해. 쟤 넌 아직 안 구워. 아, 어. 그래. 아, 그래. 정신 차례, 정신. 아무 캐릭 나왔어? 음... 맛있는 냄새. 다 했으면 먼저 퇴근해. 나 오늘 내가 정리하고 갈게. 선배가 웬일? 진짜 그래도 돼요? 대신, 오늘 남은 단어막 타르트는 내가 가져갈게. 콜? 콜. 아, 아쉽다. 뭐 하냐? 저... 이제 퇴근하려고요. 나도 할 거야, 퇴근. 하세요, 퇴근.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줄게. 네? 아니에요. 너, 어제 일로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뭐지? 이것도... 야. 자꾸 싶어. 없어요! 아무 말도 할 거 없는데요, 절대! 너 왜 오버하고 그래? 너 왜 오버하고 그래? 어쨌든 정리하고 카페 앞으로 나와.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갈 테니까, 너 마스터랑 같이 퇴근해. 아이, 우리 소주영이. 차비도 운구 잘 됐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마시고요. 야, 좋은 말로 할 때 얻어 타고 가라. 저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너 어제 말이야. 뭐해? 출발합시다. 레츠고! 야, 너 뭐해? 내려. 왜? 우리 아직 얘기하고 남았잖아. 오랜만에 소주 한 잔? 너 진짜... 내려. 안 내려? 싫은데? 옥지로 끌어내려고? 우리 승재가 이렇게 매너 우는 남자였어? 이게 진짜... 야, 너 내려. 빨리 내려. 내려. 왜 이래? 미쳤나봐. 내려, 빨리. 네 차 저기 있잖아. 그만하세요. 싸우죠? 두 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뭐? 저 먼저 가볼게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 편히 나누셔야죠. 무슨 중요한 얘기? 그런 거 없어. 그럼 내일 뵐게요. 널 말이야. 진짜 자전거는 왜 시끄러줘? 아, 맞다. 내일 출근할 데도 없잖아. 아, 진짜. 아이고. 뭐하는 거야? 계속 말 안 할 거야? 무슨 말을 다 할 거야? 그래, 아주 부러워. 어쩜 그렇게 잘못되나? 참 변함없다. 형들 같아. 그게 내 매력이잖아. 아... 자정말을 보기 싫어가지고... 아, 매력 같은 소리야. 이게 네가 말하는 어둠이 거치며 밝혀지는 진실이니? 야, 그런 말은 놔둬. 아...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세요? 아니, 지금 손님 댁이 여기라고 오셔가지고. 마스터? 예, 마스터. 야, 너! 왜 오셨어요? 너! 요즘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 디저트도 엉망이고. 뭐라고요? 저기... 부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2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참... 아저씨... 카드로 결제할게요. 카드 결제는 안되고... 이거는 명함인데요. 음... 돼, 돼, 돼. 사... 잠시만요. 내가 시켰는데 카드는 왜 안되요? 사전에 결제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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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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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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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치 씨라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나랑 사귈래? 네? 너 요즘에 남자들한테 고백 많이 받잖아. 근데! 그놈들 다 도둑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이랑 사귀지 말고! 나랑 사귀자. 장난해요? 안나 씨 있잖아요. 안나 씨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안나? 안나랑 나랑... 나는 안나랑 못 사귄다. 안나 씨 미국 간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너 안나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마스터까지 진짜 왜 그래요? 지금 저 놀려요? 안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웃기지 마 그거 다 핑계야! 생각해 봐. 딱 이틀 준다. 집에 가세요. 아니 저기... 야! 생각해 보라니까! 생각해 봐! 야! 야! 공통! 딱 이틀 준다! 틀 준다! 틀 준다! 틀 준다! 프레스! 남자 잡았어. 내가 미쳤지 진짜. 사람 보는 또 더럽게 없어가지고. 여친 떠난다니까. 나보고 사귀자고? 내가 안나 씨 대용품이야? 야! 이게 네가 말한 기회니? 어? 무슨 놈의 기회가 이러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야! 책도 미치냐? 또 똑같은 말! 아 진짜 짜증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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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눕기만 하면 아침이 오는 황금 미트. 먹으면 성형한 것처럼 예뻐진 건강식품? 감사해요. 얼마 안 하면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예요? 하아.. 하아... 왜 이러세요? 아휴.. 제가 정말 바래서. 그것도 저장처럼. 정말 맛있게라니 자요. 아휴, 그.. 당신의 이 순수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지금. 아이.. 관사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려야.. 아유, 싫다는데 왜 그래 사람이. 그쪽, 그쪽 전화하고는. 왜요? 반했습니다. 어머니, 이 여성분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가시던 길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아유, 틀린 말인다, 젊은 사람은 그냥. 가시면 돼요, 파란불, 예. 여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유, 아유. 저거 같이. 응, 먹어봐라. 선배, 지금 뭐 먹어요? 미쳤어! 미쳤어! 아유, 미쳤어! 기성아, 이거 생선폭게잇 진짜 맛있다. 우리 소정의 실력 완전 인정, 완전 짱! 미쳤어! 눈사 미쳤어! 한정폭게잇 근데 이걸 왜 먹어? 아유, 그래도 정신 사나운데. 정신이 왜 사나워? 마스터랑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마스터가 해장한다고 한정판 케이크 먹고 있던데. 그 누나가 먹으라고 한 거 아니였어. 선배, 아니였나 봐요. 내가, 어디야, 어디야. 하지 마라. 소수한테서 머리 아프다. 어이구, 우리 승계 실수를 먹게 해주시네. 아우, 머리 울린다. 아, 진짜 겁이 날라니까. 왜? 어? 소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거 소정 씨가 만든 거죠? 나. 케이크 하나만 더 먹어도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야, 하가 많이 났나 본데? 소정아, 왜 이렇게 일찍 내려왔어? 마스터랑 조금 더 싸우지? 그러게. 네? 왜? 왜 그래요? 누나, 내려 옮기면 테이블 한번 봐봐. 왜 그래, 나와봐. 저 어때요? 그는? 제가 다가오더라고. 이곳은, 이곳은 다가오면 간다, 보증하십니다. 네, 이곳은 여기iu. 금지이에요. 예전적으로 내가 마치다. 네, 이곳은 다가오는 것들은 네, 여기저씨가 예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으로 왜요? 들어줄 수 없겠지 기영아! 스톤 다운! 저 오늘 일찍 들어가요 왜? 엄마 병원 간 날이요 가만히 가 자존심 상해 검사 결과 나왔어? 뭐래? 괜찮은 거야 그래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아도 그게 어디야 아주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됐어 집에 가봐야 뭐 나 혼잔데 썰렁하기만 하지 소정 엄마랑 둘이 산책하면서 천천히 들어갈게 자 소정엄마 이제 갑시다 소정 엄마를 너무 좋아 아직도 안 좋아지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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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나는 나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뭐냐니? 아니, 거절은 거절이고 이걸 왜 갖다 버리냐고요? 이것도 다 돈 주고 만드는 거 몰라요? 그럼 그쪽이 거기다 두고 간 거예요? 나한테 그럼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황금 매트 팔아먹으려고? 아니, 싫으면 안 사면 되지 함부로 갖다 버리긴 하고 그러니까 애인이 없지 뭐예요? 이봐요 왜 함부로 밟고 있습니까? 더러워졌잖아요 아, 그게 그쪽 거예요? 아니, 제 잘못이 아니고 저의 제 잘못이에요 애당초 버리질 않았으면 내가 밟을 일도 없지 없었는데 에이, 이걸 버렸다고요? 아니, 왜 사람이 일부러 두고 간 걸 막 버려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그쪽은 황금 매트 팔려고 그쪽은 건강식품도 약하려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쪽이 우리 전단지 버려서 이건 못 쓰는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물어서 뭐하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물건이라도 하나 사주겠지? 나왔어 뭐하냐? 당신들 뭐야? 그러는 너는 뭐냐? 그 여자 애인 아니면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나 차이가 있어 이 자식이... 뭐해? 차이가 있으라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 조사해보고 미리 작전 짜서 온 거니까 빠져라? 그래, 빠져라? 응 그래, 너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는 건 상덕 아니지! 야... ícul애 야... 내 시키...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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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야... 아이고... 너 뭐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니가 얼빠져서 돌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밤늦게 혼자 퇴근하지 마. 알았어? 네. 그런데요.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응. 내가 어제 너네 집 앞에 갔을 때 말이야. 나랑 사귈래? 썸네. 너 그렇게 뭘 그렇게 흘리면서 먹냐. 닦아. 네. 저기... 어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어... 어제 너네 집에 갔을 때... 대리비 니가 냈냐? 네? 왜? 아... 대리비 낸 기억이 없어. 배신 내준 사람도 없어도 좋던데... 니가 냈지? 얼마야? 다 거짓말이었어. 다? 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뭐? 뜨거운 하루? 뭐? 뜨거운 하루? 진짜... 빨리 타. 빨리 타. 왜... 왜 오셨어요? 니가 어제 그런 일 있으니까 내가 아침부터 데리러 온 거 아니야. 왜 오셨어요? 야, 골통. 빨리 타. 글쎄... 버스... 무슨 말이야? 이상해. 이 책을 받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만 생긴단 말이야.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터도. 제발 이번엔 진실만을 말해달라. 피곤 crackers. 피곤 crackers. 와... 다 시감들을 보로우기 element. 마스 sever trans가男 Kontakt. verk 하... ож이 깜짝이야. 뭐해? 플레이팅 다 끝났어? 치... 치 치 치... 지... 뒤에! 뒤에! 뭐? 당신은 이미 그 사람에게 반해 있다. 나랑 사귀자. 야, 골통.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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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마스터가... 날 보고 웃었지? 원래 잘 안 웃잖아. 아니, 아니, 아니. 마스터가 원래 그런 캐릭터로 온다. 알았다.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진행형이야? 얘기해놨으니까 답이 오겠지. 그냥 직진해. 엑셀 밟으라고. 그게 쉽냐? 왜? 직진하면 둘이 같이 보내주게? 뭐? 고려해봐 줄 수도 있지. 무리해! 무리해! 뭐야? 뭐야? 야, 저거 봐. 야, 저거 괜찮아? 다 쳐줘. 야! 야, 물똥을 손으로 내리고 나가! 야, 물똥을 손으로 내리고 나가! 어, 안 되는데요? 보호자 한 분만 타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무서워. 네. 이게 왜... 안 했습니다.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화께도 같은 지화께나 왔는데? 말도 안 돼. 어때요? 느낌 있죠? 이 아가씨께서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야, 너 왜 전화 다친 거 없어? 야, 너 왜 전화! 야, 너 왜 전화! 야, 너 왜 전화! 잠깐만요. 제가, 제가 갈게요. 제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뜨거운 하루, 뜨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걸. 뭐래요? 신경 다쳤대요? 손, 손 못 쎈대요? 손, 손 못 쎈대요? 어떡해. 나 때문에. 맞을 수 있으면 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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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창피하게 이런데서 울고 그래. 괜찮아. 울지 마. 움직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이까짓게 뭐라고? 봉투 안 남게 드레싱만 잘 받으러 그래. 뭐해요? 난 마스터 손 고자 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고자? 일로 와. 야, 경호한테 이상한 말만 배워가지고. 정말 나 걱정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저는 집게 따로 이제 바로 말 안 해주는데. 그 마음 이제 알겠냐? 나도 한 틀 정도 애간장 녹이다 말을 해야되는 건데. 이놈의 승질이 급해서. 그 말 진심이에요? 승재. 괜찮아? 고자될 분하다 말았지. 뭐? 설마 거기서 다쳤어? 그런 게 있어. 일단 가자. 주차장이 많자라서 응급실 앞에 차 댔어. 차 빨리 빼달래. 가자. 안 가냐? 먼저 가세요. 그 꼴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같이 가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너무 놀라서 그런가. 바람 좀 쐬고 갈게요. 그래요 그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라. 그럼. 수정아. 죄송합니다. 너 괜찮아? 마스터. 얘가 왜 이리 멍해? 마스터 괜찮대? 괜찮지. 마스터 괜찮은 남자. 뭐? 누나. 아까 연기 너무 마신 것 같죠? 그런가 봐. 아직 갔네 좀. 저, 수정아. 마스터 괜찮냐고. 어?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막 안 된대? 사귀자고. 뭐 사귀. 막 손. 막 손가락 깨. 이게 다 붙어먹기. 뭐래. 얘 뭐라는 거냐. 누나가 마스터한테 사귀자 그랬어? 아니. 마스터가 나한테. 진짜? 언젠간 말할 줄 알았지만. 알았어요? 마스터가 너 좋아했잖아. 몰랐어? 뭐? 난 진짜 설마설마 했는데. 아휴, 이 빙구들아. 그리 잘았냐? 마, 마스터는. 마, 마스터는 안나씨가 있잖아요. 그럼,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마음이 변하고. 안나씨랑 삐걱거린다고. 나한테 마음이 옮겨왔다가.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 또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옮겨왔다가. 그, 그럼. 그,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너 몰랐어? 진짜 몰랐나봐요. 둘이 쌍둥이잖아. 이란성. 안나씨가 쌍둥이 누난데. 5분 차이로 누나 소리 하기 싫다고. 둘이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네? 지혜 책이랑 뭐가 달라. 뭐야? 아직 남아 있었냐? 안 끝났어? 감사하니. 반. 회사도 안봐도 죽어. 잘 자. 잘 자. 그게 그렇게 어렵냐? 몇 번을 연습을 했는데. 왜? 아요이. 뭐야? 쟤 지금 고백 받는 거야 뭐야? 그럼 난. 형. 물음 좀 똑바로 해. 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쟤? 아 뭐야. 그럼 바본 거야? 응.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끝난 것처럼 굴지 말고. 내가 좀 알면 어때서. 형이 좀 뭐하면. 내가 소정이한테 직접 이 사실을 말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 아. 말도 안 돼. 마스터가. 나를?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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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뜸을. 두려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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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사납다. 난 지금 그냥 아주 사납다. 안녕하세요. 그닥 안녕하지 않아. 생각해 봤어? 네? 대체 머리로 뭘 하길래 내 간단한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못 하는 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 그게... 뜸 들이는 중이에요. 뜸을 들여? 압력 밥솥이야 뭐야? 뜸을 왜 들여? 너 머리가 밥통이야? 밥통... 글쎄요.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그놈 사귀고 나서 생각할래? 어? 빨리 와. 야, 잠깐만. 저기... 야, 꿀통. 생각하기 힘들면 사귀고 나서 생각해도 돼? 어? 야, 꿀통. 문 좀 열어봐. 와... 선물인 줄 알았더니 밀당도 할 줄 아네? 한식이 있는데? 야, 꿀통.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귈 거야! 말 거야! 아직도 생각 중이냐? 그... 그게... 어? 어? 아직이다 이거지? 아니... 누나, 지금 고백 받은 거야? 야단맞은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형! 어떡해, 많이 화났나 봐. 아, 나 몰라. 형, 저게 웃는 거야? 와, 나 진짜 핵소. 무섭다, 정말. 아니, 둘 다 또라이들 아니야? 넌 좀 가라, 그냥. 가, 빨리. 언제까지 뜸 들을 거예요?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승재는 소정 씨 때문에 일본 가는 것까지 포기했는데... 네? 몰랐어요? 일본에서 하는 바리스타 강의의 강사로 초빙됐잖아요. 갔다 온 사이에 소정 씨 다른 남자 사귈까 봐 안 간다고 거절까지 했어요. 아, 나 어떡해. 언제까지 거절해야 되는 거야? 저... 생각해봤어? 곧 때가 올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병호가 아니고 병풍이지? 나는 완전 병풍 취급이구만. 귀엽지 않냐? 저기요. 어디가 뭐 어떻게 귀여우신데요? 소정이 저렇게 안 봤는데 연근 관리 안해. 둘이 아주 밀고 당기고 해라 그냥. 야 온도가 다 썩었나 봐. 향이 이상해. 블라시드 손이 아니라 머리를 덮으신거지. 소정씨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넌 뭘 자꾸 그런걸 물어? 그냥 생각하게 돼 또. 뭐야? 원래 중요한 일은 깊게 깊게. 깊게 고민해야 돼. 아주 그냥 제대로 빠졌네 빠졌어. 리필 해드릴까요? 리필은 됐고 소정씨 여기 좀 앉아봐요. 어떤 일. 이건. 디저트 학교 연수 설명서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계 각지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발굴해서 무료로 수강시켜 주는 거고. 디저트 부분 추천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해서 소정씨 추천했어요. 안나씨. 내가 바나나 케이크 마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진심이었는데. 정말 저를 추천하셨어요? 음.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승세가 일본에 6개월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소정씨도 6개월인가? 내가 가는 바리스타 연수원이랑 걸어서 10분 거리야. 생활비 지원되고 경력도 되고. 좋은 기회니까 잘 생각해봐. 너나 잘 생각해봐. 나는 말했잖아. 쟤 안가면 나도 안가. 닭살 닭살. 말해보래. 조정씨. 갈 거죠? 저, 저는. 이제 갈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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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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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도 잘 상의해보고? 아니, 소정이 걔는 뭐가 고민이야. 나 같으면 얼른 달려가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거동도 되시고 많이 위중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6개월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러게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단 건 들었는데 대체 어디가 편찮으신 건지. 선배 알아요? 아니, 뭐 그런 말은 수정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먼저 가볼게요. 그럴래? 고생했다. 조심히 들어가. 들어가. 늦었는데 자전거 타지마.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내가 몇일 정도 살게. 내가 데려다. 아니, 아파트. 이거 세 번째 자전거 타지마. 그래,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거 같기도 한 거 같기도 하. 내가 아들한테 안 하냐. 너희도 안 하네는 doute. 너희도 안 하자. 이럴 땐 너 어떻게 하지? 왜 이럴 땐 이럴 땐 이게 왜 이러지? 말도 안 돼 이럴 땐 네 아 이럴 땐 아 이럴 땐 네 네 이럴 땐 빨리 케이크 꺼내봐 바나나 케이크랑 한정판 한가쿨 케이크 이럴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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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이럴 땐 이럴 땐 감사합니다 유학 교과쇼 네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일본 연수원 심사 담당자 일본 연수원 심사 담당자 일본 연수원 심사 담당자 너 합격이래 전 안 가요 뭐? 생각해 보겠다고 저 안 간다고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안 가요 안 갈래요 왜? 좋은 기회야 그래요 좋은 기회니까 마스터 혼자 가세요 너 왜 그래 진짜 혹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엄마 때문 아니에요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 정말 바보 같다 나 정말 바보 같다 죄송하지만 저희 영업이 끝났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잠깐 피라도 피하면 안 될까요? 할머니 네 소정아 내 책 없어 내 책 없다고 너 뭐 찾아? 내 책이요 여기서 못 봤어요? 책? 그거 빌린 거 아니었어? 아까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자기가 너한테 빌려준 거라고 찾아간다고 가져가셨어 너한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안 돼 왜 그래? 아직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어? 네, 카페입니다 네, 지금 같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집이래 여보세요? 아주머니 지금 오세요? 네? 소정아 소정아 변경한 리액션에 신고를 했어? 네, 했어요 어쩌면 거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냥 내가 그냥 그만 깜빡 전회사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아줌마는 병원 쪽으로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전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래, 알았어 여보세요? 네? 할머니? 저기... 어떻게 오셨는지... 아주머니? 엄마... 너네 어머니셔? 저기요,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아, 냄새나... 엄마... 집에 가자 가자 차를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데려다 줄게, 타고 가 제발... 제발 이럴 땐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맨발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요 저거... 맞음... 하... 아멘 아멘 미안 미안해 딸내미가 자존심 부른다고 우리 엄마 말이 엉망이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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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아침이! 숨막혀 죽는 줄 알았네. 아 왜 때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오픈 준비해.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제발. 무슨 연기야? 누나 뭐해? 연기나잖아. 연기? 조심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 달 전에 예약해놓은 맞춤 케이크 이제 와서 못 준다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야, 3단 케이크야 3단. 당장 내일까지라 다른 데서 준비도 못하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죄송합니다. 넌 뭐야? 제가 이 카페 마스터입니다. 제품 변상 해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똑같은 케이크로 다른 가게에서 맞춰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말이 통하네. 비켜 내가 해결할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비키라고요! 완전 꿀값을 떠네. 하여간 내일까지 내 케이크 그대로 갖다 놓고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야, 너 미쳤어? 뭐 어쩌자고 그래! 누나, 진짜 이건 아니지. 너 나랑 얘기 좀 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과하는데 왜 마스터가 나서요? 너 진짜 왜 이래? 카페 마스터가 손님한테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모른 척 해달라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너 이러는 것까지 모른 척 하란 말이야?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믿고, 카페에 오면 마스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아무데도. 나는... 나 그동안요, 엄마랑 둘이 잘 살았어요. 집이랑 카페 오가면서 가끔 엄마랑 산책도 가고, 또 가끔은 카페 식구들이랑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지 알아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마스터를. 너무...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마스터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자꾸 날 돌아보게 돼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난 초라하고 버벅했고, 또 난... 난... 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내가 부끄러워요. 서정아. 사랑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사랑하지 말 걸 그랬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저 그만둘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바보 같은 모습. 더 이상 보이기 싫어해요. 이런 바보 같은 모습. 더 이상 보이기 싫어해요. 내가... 카페에는 네가 나를 안 있어. 그것도 안 되겠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진짜 가. 이렇게 급하게. 가게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형 엄청 오랫동안 좋아했었잖아. 소정이. 이거... 나 줘. 아이고... 내가... 나한테 완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원래 그렇게 늦는가? 그냥 빨리 고백해 남자답게. 무슨 그랬다가 차이면은. 차에 포기해 남자답게. 무슨 남자는 사람도 아니냐? 야 근데 넌 소정희씨 어디가 그렇게 좋냐? 완전히 혼났습니다. 너는 매형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 그때 결혼하지 말고 죽었어 했는데. 나도 넌 한동안 아깝다. 네가 매형을 좋아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이미 좋아하고 있더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 물어본 내 잘못이다. 자 이제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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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진짜 안팎아. 저희 집 부르셨죠? 어디로 가실까요? 고백하러 갑시다. 예? 둘 다 답답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왜들 그렇게 격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어? 아 나 안 걸릴 것 같네 정말. 아 나 안 걸릴 것 같네 정말. 진짜 갈 거야? 미안하다 누나. 넌 이럴 때만 누나라고 부르더라. 누나가 누나 같아야 말이지. 나 미국 가는 거 내년으로 변경됐어. 걱정 마. 내가 자주 와서 들여다볼게. 우리 동생 한번 나눠볼까? 하아. damages. 고춧가루 조심해서 가라. 잊었는데.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히 들어가.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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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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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착한 엄마 왜 화가 났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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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마스터 온다는 얘기 없었냐? 아, 뭐, 그렇기도 한데. 굿모닝. 어, 한나씨. 아, 너무 피곤해. 나 아메리카노 한 잔만. 아, 그냥. 안 그래도 얘기 중이었는데, 형은 안 와요? 가게 너무 오래 비우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입국은 했는데 당분간 여기로는 안 올 거야. 좀 정리할 게 있다는 것 같더라고. 정리?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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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네. 네. ác. 네. 장. sit. 네. 난 괜찮은데 이런 야심한 시각에 볼일이란 게 뭐 이거 말고 따로 있어? 이거 뭐야? 나 용돈이라도 주려고? 너 설마 자표는 아니지? 죄송해요 선배 이런 거 부탁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어차피 그 부탁 안 들어줄 건데 아시잖아요 알지 아는데 마스터 저 때문에 못 오시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가게 돌아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 있다고 했어 죄송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 돌아오면 얼굴 보고 직접 내 너 나이 또 정리가 안 됐어? 너 나이 또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저 때문에 야, 너 양달이냐? 여기 내팽개지고 다른 가게에서 빵 만들다 왔냐고 배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맛이 어떠세요? 뭐, 뭐 하시는 거예요? 퇴근길에 사고 당하면 산재보험 나가. 그게 눈 더 들어. 내려 빨리, 네 차 저기 있잖아. 얼마 사세요? 두 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야 너, 나랑 사귈래? 에? 딱 이틀 준다. 야, 꼴턴! 딱 이틀 준다! 아, 내가 미쳤지 진짜. 사람 보는 눈에 틀룩답 써가지고. 사귈 거야 말 거야! 야, 너 왜 전화 다 죽어? 아, 어떡해, 어떡해. 정말 나 복잡했어? 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청년 집게 따라있으면 바로 말 안 해주는데. 그 마음 이제 알겠냐?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아주머니? 엄마, 카페에 오면 마스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집에 가자, 가자. 근데 내가 지금 어떤지 알아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마스터를. 너무,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데려다 줄게, 타고 가. 제발. 제발 이럴 땐 모른척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말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모른척 해달라고요. 난 초라하고 바보같고. 난, 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내가 부끄러워요. 사랑이 이런건체 몰랐어요. 사랑하지 말걸 그랬다고요.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멘 확실해 소정혜 출근 안 해? 고춧가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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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잖아 지혜 책도 그래 그게 예언서도 아니고 매번 정답을 알려준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 사실 정답은 소정 씨가 갖고 있었을 거야 그 책 제목이 정확히 뭐였지? 그 짧은 걸 못 외우냐? 네 만약에 말이야 내가 정말로 싫어진 게 아니라면 사표 수리는 못해줘 알았지? 내가 싫어진 거라고 해도 사표 수리는 못해줘 뭐가 불만이야? 월급 올려줘? 아직도 나 보기 불편해? 아 사장님 네? 겉표지는 녹색으로 해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책 제목은 금방으로 금방 예예 책 내용은요 네? 책 내용 아 책 내용이요? 네 내용은 정답은 소정 엄마 밥 먹자 웃어? 왜 웃어? 소정엄마 뭐 좋은 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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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